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신조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평상시에 좌우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신조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얘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에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런 목표 달성주의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이다 이런 쪽이라고 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 직무하고 연관되게끔 나와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생활 신조라든지 좌우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활 신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생활 신조랑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맞추면 가장 좋겠죠 연구개발이나 영업 사례를 제가 들어드린 것처럼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과 생활 신조, 좌우명 이런 부분이 일맥상통할 경우에는 어필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성공률이 좋았던 그 예시 몇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 속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꾸준히 내가 자기계발을 하겠다 꾸준히 도전하고 내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쪽 내용으로 해서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장난명이라는 것은 박수소리는 절대 한 손뼉으로 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협동이 필요하다 팀워크라든지 팀플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이런 사자성어를 좋아하는데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부작침이라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부작침이라는 것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 이런 내용의 사자성어인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쪽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속담이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 경우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에 좀 맞춰서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신조랑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활신조랑 저어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심플하게 가는데 직무에 역량을 좀 맞춰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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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